오늘 양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눈에 뜹니다. 이번 주 내내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하락이 눈에 뜹니다. 함께 증시 공방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 증권 압부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자비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비가 없죠. 자비 없이 투매성으로 폭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며칠 전부터 신호를 주기는 했었어요. 시장이. 폭락의 전철을, 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철을 주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 바이오에 의한 하락이 시장을 더 많이 공포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결론을 먼저 좀 지어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뭔가 손절이라든지 또 매수로 접근하신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관망은 하시되 손절이든 추가 매수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해야 될 시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공포를 조금 이겨내는, 그러니까 좀 참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은 조금 버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2월을 보면 대주주 과세 정책 논란 때문에 코스닥의 변동성이 한 마이너스 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코스닥의 최저점이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한 0.8%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역시 12월은 코스닥의 대주주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활성화 정책이라는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오늘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 지연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지금 매도를 굉장히 과열시키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차익실현맴물 좀 쏟아주면서 시장이 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상승 또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간 반면 이렇게 조정도 역시 빠르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나 사실 개인이 손을 대기는 굉장히 힘든 갑자기 빠르게 급락하니까 이런 부분에 참 대응이 어려우실 거라 그래서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급락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두 분이 선정한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주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 활성화 정책 연기에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데는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미뤄졌어요. 올해 안에 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건 좀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오피셜로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내년 1월로 연기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 각 부처 간의 반대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를 어느 부처는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각계 부처들이 좀 합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는 쪽으로 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어제 그제 좀 기사가 나왔던 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세율을 또 최고세율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글로벌 선진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미 기업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기업하고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 법인세율을 인상을 해놓고 새로 스타트업을 하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줘버리면 형평성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스닥에 투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크게 전폭적으로 좀 주겠다라는 어떤 언급도 했었어요. 국민위원장이라든지 기사를 우리가 접했다시피인데 그런 부분들도 기획재정부하고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조율을 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기지 이게 취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뢰를 좀 잃는 측면들이 있는 게 지난달 같은 경우도 기재부 금통위 벤처 기업부가 합동위를 꾸려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연기금의 투자를 10%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후 연기금이 그런 기준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기재부 쪽에서는 아직 그와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다. 사실 정책을 공표를 하는 부분에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에 어떤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내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정교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연기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1월 달에 그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도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 물론 연기에 대한 초점은 물론 맞으나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나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지만 신뢰는 잃었다. 약간의 시장에서 설레발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은 미리 올랐으니까. 그렇죠. 기대감에. 그런데 중요한 수급이었던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연기금의 수급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에. 사실 들어올 수도 없었죠. 내가 만약에 연기금 펀드매니저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제를 매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설레발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먼저 올랐으니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의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올랐던 시장을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더 파급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합도기까지 꾸려서 이 연기금의 투자를 10% 확대하겠다는 수치까지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사실 연기금에 전화를 한번 해서 이런 정책을 낼 거다. 사실 미리 그런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책 발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연기됐다는 소식이 악재가 된 건지 어쨌든 이번 주 시작하면서 내내 지금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전체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800선을 돌파했다는 것. 그거였는데 사실 그것과 무색하게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75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시장이 사실 내내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는 시기에 어쩌다가 이런 이슈까지 맞물린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은 시장은 어떤 기존에 올랐던 부분들의 부분을 좀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급들이 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 국한되어 있었던 ETF의 어떤 패시브 수급. 은행 패시브 수급들 있잖아요. ETF 은행 신탁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은행에서 공격적으로 이태리에서 많이 판매가 됐단 말이죠. 그런 수급들이 거래소 쪽에 국한되면서 금융투자의 LP 역할을 하면서 좀 금융투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ETF 쪽에 매매가 많이 됐었단 말이죠. 거래소 쪽에 일단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로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150으로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도 ETF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코스닥 레버리지 150 구성 종목 내에 있는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먼저 사실 그런 어떤 이슈로 더 올랐었었고요. 그리고 신라젠이 2위에 랭키가 되어 있거든요. 비중으로. 그래서 신라젠과 셀트리온을 필두로 올라가면서 HLB라든지 바이로매드라든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갑자기 불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그렇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사실. 그러면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화랑이 불을 붙기 시작을 했었는데 먼저 꺾이기 시작한 게 사실 IT 쪽에서 변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떤 마이쿤이라든지 반도체 쪽의 어떤 IT 기술주들 판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어긋나기 시작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대만 쪽에서 좀 급락을 하면서 좀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일본도 역시 시장이 좀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좀 흔들림을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제는 해외 중심 전체가 좀 안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만은 특히나 21선을 무너뜨리면서 좀 빠졌었고요. 나스닥 시수 같은 경우도 지금 22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안전 궤도는 아니라는 거죠. 걸쳐있는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먼저 어긋남을 보여줬던 게 사실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장중에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올라가다가 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분명히 신호를 줬다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라젠 역시도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사실 시장에서 미꾸라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라젠에 의해서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신호였다. 그때 신호였죠. 신호였는데 오늘 어떤 활성화 정책의 연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센티멘탈이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시장의 투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쪽 측면도 물론 시장이 수급이죠. 누가 사야 오르고 팔아야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코스닥의 월봉 주봉을 흐름을 한번 보면 5월에 새 정부 들어서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8월에 금액 왜 빠졌냐 하면 북한 리스크. 한미연합훈련을 항상 하니까. 그다음에 사드가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파리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고 헬스, 문재인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9월 사드 완화에 10월, 11월 코스닥 급등, 코스닥 바이오 급등.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물론 IT 쪽은 이익 모멘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이익 모멘텀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시총 상위주 중에서 지금 IT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미디어 방송,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주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책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오늘 정책 지연의 이슈는 물론 미루어진 것이지만 좀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고 12월 지금 오늘까지 빠진 걸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추가 변동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동성은 이때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더 매력이 부각되는 게 일단 배당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포커싱을 좀 해야 될 부분은 거래소 쪽에도 사실 삼성중공업이 어저께 이렇게 좀 하한가로 들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조금 센티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산업재 쪽의 어떤 수급의 흐름을 조금 유도하는 어떤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도 많았고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접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산업재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무너져버리면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눈치를 못 챘나 할 정도로 지난주 월요일날 장에서 지난주 외국인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 기관만 따라서 안정적으로 하자라고 삼성중공업을 혹시 샀던 분들은 사실 외국인 기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유중 발표였거든요. 작년에 또 1조 했다가 이번에 또 1조 4천억 정도에 굉장히 큰 유중도 했을 뿐더러 내년에 적자 날카를 미리 반영해서 돈을 좀 확보해놨겠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산업재 쪽, 조선 쪽의 시장 자체가 지금 심리도 완전 무너지는 굉장히 사실 좀... 사실 이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녹화 방송을 했으면 저희가 약간 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사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락을 시키는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들이 시장의 전반에는 좀 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자 비중을 또 확대하고 싶은데 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나? 물론 이건 야사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변에 사실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반영이 된 거죠. 라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투자자분들의 어떤 생각과 추측이 지금 그렇게 좀 모입니다. 굳이 앞서 이제 보문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각기부처 다 모여서 회의해놓고 왜 갑자기 연기시키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앞서 이제 보문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지만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이렇게 똑같이 비교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회기를 해서 좀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좀 해보자면 201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지수가 박스콘을 뚫고 750만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4월부터 조정을 급격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때문에 조정을 받고 밑고리를 달면서 이렇게 뭐 그때 당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 시장에도 사실 시작이 한미약품의 상승으로 시작해서 제약바이오가 먼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당시에는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가총의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 이렇게 활황을 좀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 코스닥이 21선을 크게 조정을 받고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돌려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1선과 61선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오늘 조정과 다음 주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다음 주가 뭐 큰 폭으로 계속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밑골을 달고 오려고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62선을 끌어올리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먼저서는 사실 저는 IT 부품주들의 반등이 먼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다시 한 번 돌면서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반등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ETF 수급들 같은 경우 은행 신탁 ETF 수급 같은 경우는 패시브 수급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밀듯이 다시 쓱 빠져나가지가 않고 오히려 빠졌을 때 추가로 더 들어온다든지 올라갔을 때 매도가 나오지 왜냐하면 그게 4% 목표 수익률 달성하고 해지되고 이런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빠져나가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고 나가는 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빠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정된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셨다가 다음 주 초 정도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회를 포착하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의 구성 종목이 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 변경되는 종목 위주로 만기 2, 3일 전에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매수 기회로. 그렇죠. 매수 기회로 상호건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은 과장님께서 지금 바이오의 반등 기회가 또 온다. 이게 꺾인 게 아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큰 흐름상.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바이오 상승기에 보면 바이오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015년 말의 변동성이 중간중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바이오 시장이 9월, 10월, 11월 한 석 달 정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 사실 전체 바이오가 강했던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이 좀 과열이라는 얘기가 또 붙었고 최근 또 보면 바이오 주들이 좀 꺾이는 측면에서 줄기세포 관련 주들이 또 올라오는 약간의 순항매 형태를 보이는 거 보면 완전 꺾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조절하는 건 쉽지 않다. 물론 다음 주에 한중정상회담, 또 사드라는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고스닥 상승의 미끼가 있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다시 조금 오르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금 일단 고스닥 매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고스닥에 대한 바스켓이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자체 자체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한 2% 정도 이제 아락인데 월봉으로 8%라고 하면 고스닥 저점을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또 다 다음 주가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변동성이 큼을 감안을 해서 매수 기회로 삼 때 좀 분할로 잡고 하방을 좀 더 열어두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 12월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 사려고 했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구스닥 시장에. 무너지는 것도 사실 기대감의 센티멘털적인 부분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급락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미약품이 사실 기술 수출이 잘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 해지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펀더멘털이 무너지면서 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의 어떤 다른 제약바이오 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펀더멘털이 좀 무너지는 과정에서 크게 빠질 수 있고 하방이 어딘지 잡을 수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센티멘털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 연기도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방을 아까 부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어두되 되도록이면 이런 돌리는 부분은 센티멘털적으로 좀 빠져서 돌리는 부분은 좀 급하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깊은 조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신라제인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투자자들 혼선을 주는 게 지난주부터 이제 과열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보호의 수 해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보면 장 초반 한 2% 정도 코스닥 하락대까지 신라제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더 빠지고는 있는데 고객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시장에서 신라제는 지금 뿜라지. 지난주도 되게 재미있는 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다 받아냅니다. 종가까지도 움직이면서 외국인이 대장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외국인을,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게 자극시키는 이런 어떤 수급 이게 뭐 세력으로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변동성이 크고 일단 코스닥 바이오 투자 자체는 개인들이 투자를 접근하기는 무조건 위험하다. 그래서 신용 잔고도 구조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종목에 신용을 과도하게 쓴다든지 포트폴리오상 바이오 종목 위주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면 몰라도 단기적으로 내년 초에 등록금을 내는 돈이라든가 집을 마련해서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2월 변동성 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제약 바이오의 반등이 먼저가 아니라 올해는 많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나온다고 한다면 IT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 쪽에서는 사실 법인세율을 최고세를 35%에서 20%까지 내쳤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세율을 조금 보다 보면 산업재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식품과 산업재 쪽에 포함되어 있는 세율이 35%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30%, 20%를 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책의 내용이 보면 상원에서 내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2019년도 1월로 해놨단 말이죠. 당장에 내년에 낮춰둬도 되는데 그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강가상각을 올해 만약에 투자한 내용에 대한 강가상각을 전액 다 강가상각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22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올해 1억을 벌었다면 A라는 기업이 1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기계 장비 설치를 7천만 원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7천만 원에 대한 강가상각은 매년 천만 원씩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7천만 원은 올해 한 방에 할 수가 있는 거죠. 7천만 원 전부 다. 그럼 전부 비용 처리해버리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당장에 내년에 법인세율을 20%로 인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35% 세율을 내야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작년에 설비투자 기계를 들어왔다든지 올해 들어왔다든지 내년에 기계를 들인다든지 증서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강가상각을 미리 다 한 번에 해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슈가 되냐면 내년에도 미국 시장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의 원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비투자의 원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설비투자라든지 투자를 해야 될 거라면 내년에 몰아서 다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연말부터 라든지 내년까지 다 몰아서 그리고 강가상각을 한 번에 처리하고 법인세를 조금 적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계라든지 장비업종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고려를 해본다면 IT 반도차라든지 장비 기계장비업종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두고 사실 그쪽으로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차이 있단 말이죠.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BT가 35% IT가 33% 코스닥의 비중이 조정도 두 개 합쳐서 한 70% 정도가 되니까 코스닥의 IT 관련된 기계장비 부품 소재 쪽에 어떤 관심을 먼저 미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IT 섹터 자체는 이익 모멘텀 기반은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도 디렘 반도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생산량을 늘리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냐의 논란인데 그렇다면 국내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관련한 소재업체들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산량을 늘리는데 그런데 빠질 때는 더 같이 조정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이성적이다. 사실은 바이오를 볼 수도 있지만 IT 쪽에서는 전혀 빠질 이유가 없네. 실정 모멘텀 받쳐주고 있는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발조가 될지 안 될지 여부들이 좀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소재는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기회로 볼 수 있다. 두 분 다 소재 쪽을 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에 소재와 장비는 사실 괜찮은 부분입니다. 대형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레포트라든지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좀 보게 되면 이익 모멘텀이 줄어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대형 IT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익의 상승률 자체는 좀 꺾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워낙에 좋았으니까. 예를 들면 10조 벌던 회사가 계속 13조, 15조, 16조, 20조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10조 벌다가 11조 벌고 12조 벌고 그런데 5조 벌다가 10조 벌어서 50% 상승을 냈는데 다음 연도에는 10조 벌다가 11조 보니까 이게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지만 이게 규모는 계속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업종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해주고 제한해주고 이렇게 조달해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장기적으로 볼 만한 업종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약간 시야를 좀 좁게 봐서 다음 주에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또 예정이 돼요. 중국 관련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좋게 봅니다. 내년에 사실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소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소비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하고 소비재 쪽의 어떤 부분에 법인세율을 대폭 혜택을 좀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좀 화라고 시장이 조정기에 있음에서 불구하고 일부 소비재 업종들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특히나 서미 우복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 다나와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우리 글로벌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업종에 관한 종목들 물론 그게 중국 관련된 소비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었을 때 소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핫 이슈로 결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중국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났었거든요. 5월 세종부 들어서면서부터 내수 시장 활성화 소비주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국내외에는 또 유통 소비 대형 프랜차이저나 유통주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들도 좀 산재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원화 강세나 이런 요인에도 사실 주가들이 반등을 잘 안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 초에는 평창올림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좋고 오를 수 있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주들이 관심을 못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 시세가 워낙 너무 좋고 IT 이익 모멘트에 워낙 좋은 반면 소비주들이 좋긴 좋은데 상대적인 매력조가 너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자금은 특정 종목 특정 세트에 몰리는 어떤 특성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얘기들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언제 그게 될까 물론 또 내년은 기대는 합니다만 이게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다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섹터는 코스닥에서는 어쨌든 바이오가 시세를 주도하고 또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는 IT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관련 주들은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있는 한중 정상회담이 어쨌든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지금 코스닥 전체 바이오가 시총을 떨어뜨리는 부분 때문에 등락이 있는 종목들은 중국 관련 주 중국 내수 관련 소비주들은 아까 보시면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지권 아프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